그냥 물이 방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... 딱 그때 솔직히 모든 긴장이 다 없어져요 그때는 아 됐다 보고 있구나 자 열심히 하자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미 여러분들뿐에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면요 진짜 이거 표현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겨울이잖아요 눈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아미 분들께 장갑 꼭 지어주고 싶고 비 오면 우산 지어주고 싶고 카치우 주면 페닝을 иру시지 혹시 써 와봐 이게 외울게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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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